야 대박이 완전 삼촌한테 빠졌는데 지금? 우리 삼촌이랑 재밌어서 그랬지 삼촌이 좋아 아빠가 좋아? 어? 삼촌이 좋아 아빠가 좋아? 형 우리 애정보 테스트 한번 해볼까? 저쪽에서 애들 불러가지고 대박이 아빠한테 올 거지? 삼촌한테 올 거야? 대박아! 대박아 일루와 일루와봐 대박아 일루와 일루와봐 대박아 야 너 너무 나만 보고 왔어 지금 너 너무 고민 안 하고 왔어 대박아 아니야 대박이 아직 시작 안 했어 일루와봐 너 나 아직 시작 안 했잖아 너 아직 시작 안 한 거지? 아직? 어?